점령전 갑시다 점령전 공격! 애쉬 가야지 시청자분들 그 채팅을 한... 200명 있는 것처럼 좀 위장 좀 해주실래요 혹시? 키키키키키만 다쳐서 우리 웃음을 끊이지 않는 그거 올라갑시다 그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유입 개 생기니까 그렇게 한번 갑시다 그렇게 셀프 강퇴가 당했다고 한다 약간 200명 있는 것처럼 조작 좀 해봐 그래야지 유입 좀 생기니까 여기 떨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해봤던 맵이라 다행이다 안해본 맵은 없는 것 같아 조금씩 그리고 맵이 50개라던데? 아직 그만큼 안나왔어 총 나올 맵이 그만큼이란 거겠지 조금씩 조금씩 축하가 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나가야 돼? 아 여길 이렇게 점프를 하라는 거구나 여기... 아니... 아니... 잘못 왔잖아 여기 아니잖아 와 여기 진짜 어떻게 나가야 되지? 저는... 옥상에 가는 곳 있나요? 오옥상 task 오오오오 personnel cultural 옥상 상침 vs tecn 저거 1층 1층 우리 어떻게 갈까 위로 침투할까요 위로? 루니야 우리 어떻게 갈까 위로 침투자 위로 침투 오케이 이거 혹시 걸리면 막 덕으로 누웠다 일어나면 풀려 그럼 무슨 말이야? 가끔 막 오브젝트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일 때 있잖아 아아 그럴 때 누웠다 일어나면 풀려 여기로 침투할까요 여기도 나쁘지 않는데 이거 그냥 점프하면 체력 달려나? 말 듣기도 전에 바로 그냥 아 유리 안 깨고 다 한 명 한 명씩 왔으면 소리 안냈는데 소리 나는 스파이더맨이다! 아 미치 아이 미치 아 깨갔네 아 리얼 아 리얼 뭔가 했네 나 지금 이 방 안에 바로 있거든 으으으으 어 발각됐다 카메라 재글 카메라 재글 제가 했어 제가 했어 깽크렴 스파이더맨스럽게 형이 좀 이번맨 캐리 좀 해봐 아 사람 아니게 어 잠깐만 아이고 아 대기타고 있어 야 비켜봐 여기 벽을 뚫어버릴게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스파이더맨의 괴력 한번 보여줘봐 야 안에 안에 두 명 안에 두 명 어 두.. 미안합니다 세부도 약하네 그러니까 마블에서 없는거야 영화가 야 이거 한 명 누워봐 누우면 누우면 보일걸 누우면 발 어 내가 가면서 내가 누울게 아 형 시체때문에 안보 아 형! 형은 죽어서도 진짜 이거 이거 문을 뚫어버리 어 싸 싸 싸 마구라 도망가 마구라 빼 뒤로 빼 뒤로 빼 마구라 오케오케오케케케케 하하하하하하 뭐야 형 지금 안 뚫리는거 아냐? 일단 해봐 일단 해봐 해봐 어 나이스 개다 그렇지 장난 아닌데?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조심 들어가자마자 어 아니 로스트님은 그렇게 들어갔어 아 형 나와 야 잡았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그래 싸와봐 그래 싸와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벽에 부서워 최대한 침착해 피 없어요 오랫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어이 어쪼 수고했어 스파이더맨 장면엘 너 어땠어 근데 아까 스파이더맨 괜찮았어 아 아래 다 했네 어 아래 다했네 진짜 아 4대1 만약에 이겼으면 스파이더맨 영상 하이라이터 한 번 올리려고 했는데 까비다 씁쓸하네 근데 그건 진짜 그건 많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이길 수 있으면 우리가 털었지 처음부터 우리 스파이더맨 또 하자 다음 다운돼? 그치? 딴사람이 해봐 구경좀 하게 이게 왜 물 나와 이거 드론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거 아니야? 그러네 입구 하나네 어 이정도면 입구 안에서만 지키면 우리 절대 안죠 여러분 우리 무조건 오늘 입구 안에서만 지켜 방탄복 입구 철판가라 방에 다 철판가라 방에 다 철판 어 안에서만 다 지키 안에서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저 그렇지 그렇지 안에서만 지키 안에서만 아 철판 깔고 방에 다 털린거 아니에요? 방에 철판 까세요 이거 방에 그거 수류탄 까면 다 터질거 같은데 아냐아냐 절대 안그래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류탄 범위 흐르기 넓지 않아요 그 한 명도 빠짐없이 안으로 와 한 명밖에 있어요 아 저 멍청한 놈 저거 쟨 쟨 버려 쟤 쟤 죽으면 어 쟤 죽으면 여기서 하는걸라고 형 어? 이것도 그냥 쳐 거 치고 아 치고 그냥 그거 할려고 아 오케이 아니 부비트랙 가면 다 죽겠지? 오케이 바깥에 바깥에 다운됐고 벌써 밑에 한 명 2층에 한 명 내가 좀 위험한데 위치가 한 명 안 먹었는데 방탄보 안 먹은 사람 나간 사람 안 먹은거 아니에요 난 내가 알았는데 근데 나가서 뭐한거야? 어디있는거야? 저기 3층에 올라갔네요 위에서 쫄라나보네 그 제가 독가스니까 오는거 내 쪽에 발자국 소리 들거든 나 아니야 넌가? 나야 나 넌가? 로스트님 뭐죠? 로스트님 펄스 아니에요? 저요? 네 왔다 왔다 자동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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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자동차 기가 막히게 점프해서 오네 로스트님 펄스 아니에요? 그거 펄스?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봐요 펄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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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벽 바리케이트 뒤에 맞아요 펄스가 열감지던가? 어 심장박동 심장박동 측정하는거구나 하트비센서 열감지보다 더 좋네 카디악센서라고 하던데요? 뭔진 몰라도 어 뭐야 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깜짝이야 카디악 그거 의료 용어 아냐 형? 룬형? 어? 뭐야 어디야 왜 또 왜 또 이 근처에 찍혔어 이 근처에 룬님 방향에서 찍혔는데 네 우리 입구 조심 우리 입구 조심 어 입구는 내가 보고 있어 입구 오는 순간 독갔으니까 빠져 깽클형은 이거 바리케이트 문 뒤에 없어요? 아아 아아 제거로 나 때려 아 뭐 저 자동차 공격하는 애 있어 아 트위치 어 트위치 어 트위치 잡았다 잡았어 오른쪽 이쪽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쪽 이쪽 오른쪽 오른쪽 테르밋 있나 테르밋? 어 테르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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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그냥 난사해 그냥 난사해 와 여기 나무벽이 틀렸어 나무벽이 잠깐만 잠깐만 한명 살리고 한명 살리고 야 미친 나 나 누웠어 아우 야 룬형 살려봐 룬형 바리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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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겨낸 어 김포도가 저거 하는데 캐리하는데 김포도 에이 이거 친구 아니야 아유 멍청한 놈아 아 바로 앞에가지고 왜 자 이제 우리 다 준비됐거든요 2대0 그 만들어졌으니까 영웅 한번 갑시다 역전 갑시다 분명히 절로 올 줄 알았는데 바리케이트로 아 이거 어떻게 칠 수가 있지 파스 윈 이라는 데 아 김포도니 파스 야? 슬슬 슬슬 밑바닥이 드러난 것 같아 ㅋㅋㅋㅋㅋ ㅎㅎㅋ 아니 여러분 저희 코미디언 아니에요 저희 에 진지애 지금 이게 어딘만에서 코미디언니 우리도 슬퍼 지금 그게 더 웃겨 진지애에서 더 웃겨 아까 작전도 진짜 방송 찍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길이 이렇게 못 찾는 거 있지? 이것도 웃길려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모르는 거야 지금 아 돌아버리겠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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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로 가다가 저쪽 앞에서 먼저 가던 사람이 돌아오고 그럼 같이 따라가고 막 서로 막 자 한 명 한 명 계단 위로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나 올라갈게 10분 4분 3분 집에 들어왔는데 10초 남았어 하하하하핳 할 수 있어 남았어 남았어 2 아 뭐야 이거 아 왜 밖으로 나가 아유 씨 집주의 잘했다 어디야 이거? 이거 어디야 근데? 못 찾았어요 길을 못 찾아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 제대로 여기 안인가봐 야 빨간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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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지하네 지하야 이쪽에 이쪽에 어 그러면 이 문 부숴버려 그냥 그 근처에 그 근처 어 걸렸다 cct 어디? 저기 있다 아 오케오케 아 목맞춰 왜 이렇게 하하하하핳 여기부터 있을 수도 있어요? 저 어디야 이거 진짜? 지하야 지하 잠깐만 여기 cg집이 있을 텐데 여러분 여깁니다 이쪽 지하 길이에요 여기가 여기야 지하야 지하 오케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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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속감직인데 이거는 아 그래? 내가 여기서 어그로 끌고 있을까? 아 지하가 아닌가 어떻게 문이 열려있지 어 깜짝이야 지하 아니야 미안해 어 지하 아닌가봐 어 지하 아닌가봐 어 깜짝이야 어 근데 거기 사람 진짜 많았는데 거기 지하에 어 그래? 그러면 좀 여기 맵 자체가 넓은가봐 어 어 거기서 나 세명 봤어 세명 2층에 아무도 안갔어? 그렇다면 어 지하 맞아 지하 맞아 아 저기 벽 얘네 얘네 벽 쳤어 철벽 쳤어 부술 수 없는 면이라 떴다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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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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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는 쪽인 것 같아 나 있는 쪽 어 어어 여기야 여기 이 벽 이 벽 뒤에 있는 것 같아 어 여깄다 아 한 명 잡았다 한 명 잡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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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나이스 반응 속도 보셨죠 여러분들 철벽 간다 철벽 간다 철벽 간다 야 칼은 그냥 칼벽만 했다 오셔 괜찮아 바리야 헤헤헤헤헤 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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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질러 푸짐 스탱크 나 거기 왼쪽으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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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쪽 치고 들어갈게요 한 명 때려 어 똑같은데 이거 아유 왔어 왔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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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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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 맞았다 어 뭐야 어디야 언니 일로 일로 이쪽 저 헬프죠 아 이거 좀 이상해 와 이야 아 아 눈물난다 아이디가 저 새끼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저쪽이 한국 팁이네 저쪽이 그르네 어 아 저기 뭐 존망 문 뭐 이러는 거 방금 봤는데 그러면 난 안다는 거고 도박 냄새 아하하하